무기력 무기력은 다양한 말로 표현된다. 게으름, 의혹 저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음, 의지박약, 끈기부족 등등이 그것이다. 또 무기력감은 자기 비난의 주된 대상이다. 아마 성실과 금면을 강조했던 농경문화 때문이 아닐까 싶다. IT 강국이 된 지금도 여전히 한국인들은 무기력을 금기시한다. 그런데 무기력은 그리 간단히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 증상이 원인이 되는 질병이 꽤 많기 때문이다. 우울증이나 중독의 금단 증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호르몬 기능이 저하되어 의혹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 2주 이상 무기력이 지속된다면 일단 내과에 가서 검진부터 받아봐야 한다. 무기력은 마냥 견뎌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된다. 신체의 질환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신체 질환이 아닌 무기력을 얘기하려고 한다. 심리학적으로 무기력을 어떻게 다룰지 알아보자. 인간이 움직이게 하는 도축은 당근과 채찍이다. 우리가 의혹을 갖는 건 당근 때문이다. 채찍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한 방법일 테지만,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가끔이라도 웃음을 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당근, 즉 긍정적 보상물이 있기에 고단한 일상을 감수한다. 어떠한 부모에게는 아이가 꾹꾹 눌러 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카드가 당근이다. 어떠한 직장인에게는 주말마다 떠나는 여행이 당근이다. 긍정적 보상물은 연류 같은 것이다. 지치고 의혹을 잃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준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르면 희망이 생기고, 칭찬 한마디라도 들으면 계속 공부해야겠다는 에너지가 샘솟는다.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위축된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차가운 잔소리를 들으면 의혹을 잃고 포기하고 싶어진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밤새 제안서를 작성해 들고 갔는데, 팀장의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면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기운이 빠진다. 다시는 내가 선물 하나 봐라.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오랫동안 반목한 부부들은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없다. 부부 상담을 시작할 의혹이 없거니와, 설령 시작해도, 이런 거에서 뭐합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거 우리도 다 해봤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이는 안 변해요. 부부 문제의 상담가들이 수도 없이 듣는 말이다. 물론 처음부터 이들이 희망을 잃은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좌절했다가도 고무줄처럼 원래의 의욕으로 되돌아오는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망하는 일이 거듭 생기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늘어난 고무줄처럼 회복이 안 되고 멈춰버린다. 무기력이 학습되는 과정. 한 번 실패로 곧장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기, 낙근기란 말이 괜히 있겠는가? 그런데 마치 한계를 시험하기라도 하듯 반복해서 실패를 맛보거나, 깊은 상처를 주는 반응에 노출되면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패에 익숙해지는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른다.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학생이 밤샘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을 망치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데도 망치고, 학원을 다녔어도 망쳤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시험을 망치겠구나, 라는 인식이 학습된다. 공부를 해도 안 해도 어차피 망칠 거라는 인식이 그 다음 시험을 보기도 전에 실망을 예측하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그렇게 전력이 나쁘지 않은데, 연달아 패하는 팀이 있다. 감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연패라고 한다. 연이어 지다 보면 선수단 전체가 무기력을 학습한다. 우리는 지는 팀, 나는 지는 선수, 동료들도 패배자라고 인식하고, 어차피 경기에서 질 테니 열심히 뛸 의욕을 못 느끼고, 연습마저 소홀히 하게 된다. 경기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서는 이미 패배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 의욕은 사라지고, 패배하는 쪽으로 몸이 움직인다. 그렇게 패배가 쌓여가고, 학습된 무기력이 강화되니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상황. 무기력 요인 하나, 부정적 보상이 덮쳐올 때.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이들을 실패만 경험한 것은 아니다. 주위의 부러움을 받으며, 이른바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한 젊은이, 회사의 유능한 팀장도 어느 날 갑자기 자신감을 잃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 중독자처럼 열심히 살던 사람이, 마치 평생을 패배만 하고 산 사람처럼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무기력에 빠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앞서 말한 보상물 문제에서 기인한다. 보상물은 크게 긍정적 보상과 부정적 보상으로 나뉜다. 승급이나 월급 인상, 주변의 칭찬이나 관심처럼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기분 좋은 사건을 긍정적 보상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실패, 불합격, 무관심이나 주변의 냉소적 반응이 부정적 보상이다. 긍정적 보상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정적 보상을 더 크게 느끼면 의욕을 잃는다. 주로 중년 이후에 세상이 덧없이 느껴지고, 자신이 이뤄놓은 걸 별 의미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의욕을 잃었다면 무언가? 커다란 부정적 보상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크다. 탄탄한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해왔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발견된다거나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다거나 하는 경우가 그 예다. 내가 고작 이런 결과를 얻겠다고 그 고생을 했나 싶어 모든 의욕을 잃고 한순간에 무기력에 빠진다. 무기력 요인 둘, 소진 증후군. 한편 흔한 말로 방전이 되어버려 의욕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 일명 소진 증후군이다. 이런 경우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보상물과는 별 상관없이 무기력에 빠진다. 그래서 남들 눈에는 지칠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이 경우는 주로 체력 문제다. 정신적으로는 아무리 긍정적 보상물을 얻었다 해도, 아니 오히려 그 보상물의 의지에 무리해서 힘쓰다 보면, 3년에서 7년 사이에 반드시 체력이 달린다. 당근에 취해서 자신이 고갈되는 것을 몰랐을 뿐이다. 이때는 잠시 쉬다 보면 대개 해결이 된다. 여유가 된다면 안식년을 갖는 것이 좋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휴가라도 내야 한다. 그마저도 힘들면 주말에라도 푹 쉬어야 한다. 몸에 필요하면 영양제라도 맞으면서 쉬고, 잘 자고, 잘 먹는 것 위주로 생활을 조절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 남들보다 자주, 혹은 깊게 소진증후군에 빠지는 사람들은 체크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내과적인 건강 상태다. 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갑상선 질병이 있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기복을 보인다. 이럴 때는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받아 살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수면부족이다. 아무리 의욕적인 사람도 3일 이상 잠을 못 자면 소진증후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무기력 요인 3. 불안이 많은 사람 또 하나는 마음의 문제다. 평소 불안이 높은 사람은 에너지가 금방 소진된다. 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보니 정신에너지가 줄줄 샌다. 30대까지는 불안이 많아도 체력으로 버티지만 중년이 접어들면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상담을 받거나 투약을 해서라도 불안 습관을 고쳐야 한다. 무기력을 강화하는 고정관념 사람들은 갑자기 의욕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멈춰버린 이유를 찾으려 노력한다. 내가 왜 이럴까?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이 아니라서? 내 성격에 문제가 있나? 롤 모델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 생각이 든다. 의욕이 떨어진 사람의 뇌는 바쁘다. 특히 운해가 활발히 활동한다. 운해는 심오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사고한다. 결과보다는 원인을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이면을 생각한다.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우주의 기원을 밝히려는 천문학자들은 운해가 발달했다. 그런데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패턴이 몇 가지 고정관념으로 굳기도 한다. 생각을 깊게 하는 건 괜찮은데 오히려 무기력을 강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며 문제다. 무기력을 강화하는 고정관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욕을 떨어뜨린 원인을 제거해야만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의욕 저하 또는 무기력은 굴러가던 축구공이 담벼락에 부딪혀 멈춘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담벼락이 막아서 공이 멈춘 건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담벼락을 치운다고 해서 공이 꼭 다시 굴러가는 건 아니다. 둘째, 재미를 느껴야 하면 의욕이 생긴다는 생각이다. 재미는 주로 어떤 일을 배우거나 처음 할 때 느낀다. 그 일에 능숙해지려면 반복해야 하는데 그러면 재미가 사라진다. 그런데 수년 동안 같은 작업을 한결같이 의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재미로 일하는 게 아니다. 원치 않는 일이라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고 반복하다 보니 잘하게 됐고 승륜에서 오는 편안함이 의욕을 부르기도 한다. 세 번째는 의욕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의욕이 있건 없건 움직이고 실행할 수 있다. 의욕은 행동의 필요 조건이 아니다. 또 움직이다 보면 의욕이 생기기도 한다. 자동차에 시동이 잘 안 걸릴 때 일단 밀어서 굴리다 보면 걸리듯이 말이다. 무기력을 가장 경계하고 신경 쓰는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이다. 그래서인지 체육관이나 스포츠 용품 업체 등에서는 무기력을 막기 위한 문구를 내세운다. 어떤 복싱 체육관에는 no cry, no complain, just walk 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나이키 광고에 just do it 또 있다. 행동하는데 반드시 의욕이 선행될 필요는 없다. 일단 무작정 움직일 것.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크리스토프 앙드레는 이런 말을 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주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랩버톨이다.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할텐데 라고 생각만 한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경향을 더 굳히는 경향이 있고 종종 잘 됐을 리가 없잖아. 내가 안 한 게 다행이야. 라면서 폐피 성향을 강화한다. 행동하지 않는 것과 부정적 태도, 폐피 경향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악순환을 이룬다는 얘기다. 원인과 결과가 직선상의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쁜 고리인 셈이다. 이 주장은 상당히 신빈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와 폐피 경향이 사라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이런 태도와 경향이 생겼으므로 그걸 바로잡아야 현재가 바뀐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괜찮다. 지금 당장 회사에 가기 싫은 건 문제가 아니다. 돈 벌 욕구가 안 생겨도 괜찮다. 문제는 생각만 많이 한다는 거다. 그러면 뇌는 지치고 아픈 뇌는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일단 움직여야 한다. 원치 않아도, 재미없어도, 의미 없어도 된다. 밖에 나가 조금이라도 걸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몸부림이라도 쳐야 한다.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이라면 연애부터 해봐야 하고 연애가 망설여진다면 소개팅부터 해봐야 한다. 그것도 꺼려진다면 친구와 영화라도 봐야 한다. 마라톤을 시작할까 말까 망설여진다면 동네의 한 바퀴부터 돌아봐야 한다.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기 전에 비슷한 행동부터 해야 한다. 의욕을 얻고 싶다면 생각하는 걸 멈춰라. 물론 처음엔 잘 안 될 것이다. 그럴 땐 무작정 몸을 움직이라. 고개를 옆으로 까딱까딱 움직여보라. 손도 한번 털어보라. 의욕이 어디선가 갑자기 솟아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 스트레칭. 인간은 매일 한 차례 잠을 자는데 어찌 보면 그때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되는 건지도 모른다. 밤에는 의욕이 사라져야 하지만 아침에는 의욕과 활동력이 생겨야 한다. 시작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 대단한 걸 얻으려는 게 아니지 않은가. 무기력해지는 습관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자세부터 바꿔보자. 목을 돌려보고 굽었던 허리도 지금 펴보자. 기분이 한결 나을 것이다. 곧장 의욕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 아무 생각 없이 조금씩이라도 자주 움직이자. 지금 책을 덮고 잠깐 산책을 해봐도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요.